네, 2호근의 10점 만점의 10점입니다. 오늘 미국의 CPI가 공개가 됐습니다. CPI 결과로 인해서 미장, 좀 흔들림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국장 보십니까? 오늘 이제 뭐 CPI가, 어제 제가 저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CPI 결과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어제 나온 CPI는 7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3.0, 2점대에 거의 근접한 상태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더 빨리 땅겨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들이 몇 가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쏠림이 심했던 빅테크 쪽에서 중소형주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쪽의 종목 쪽으로 다시 한 번 그동안 금리에 취약했던 업종이 상당히 눌렸던 쪽이 오늘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으면서 쏠렸던 쪽은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차트 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차트 이 종목은 테슬라인데 지금 오늘 테슬라가 조금 빠졌죠. 빠졌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오늘 2차 년지 분위기는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테슬라는 제가 최근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그 타이밍에서 조정이 나온 거지 이 금리 인하가 테슬라에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금리 인하 시점은 지금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가장 먼저 올랐던 게 중소형주. 그동안 고금리에 상당히 취약했었던 쪽이 오늘 급등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지금 볼 종목은 바이오 섹터인데 바이오 섹터가 지금 보시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그동안 금리에 눌렸던 섹터들 성장주. 그동안 돈을 못 벌어서 못 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오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자동차,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AI 관련, 솔루션 관련 중소형주. 이런 식의 종목들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쏠렸던 반도체는 잠시 쉬고 이러한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이런 전략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장, 통해서 국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리뷰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상향 소식이 있었던 LG 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무려 1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LG 이노텍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전략적일까요? 일단은 오늘 애플이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아마 조정은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AI 관련주들, 다소 엔비디아, 이렇게 쏠렸던 쪽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AI가 하반기에 출시가 되죠. 그래서 이쪽은 새롭게 분위기를 좀 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이 단기적으로는 좀 팔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반기까지 보신다면 LG 이노텍은 계속 아이폰의 16이 나올 때까지 아이폰의 16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계속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매도 간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조선주 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입니다. 6월 20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의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조선주 안에서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중공업, 지금 조선주들이 상당히 핫하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이 핫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실적,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이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중장기, 큰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길게 보는 중장기 관점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동안은 조선주들이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동안 차트를 어느 정도 수렴하는, 모아가는 이런 과정이었다면 한국조선 해양도 그렇고 지금 조선주들이 이 과정이 맞춰지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시세가 뻗어나가는 이런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중공업은 단기적인 관점도 좋지만 좀 더 중장기로 보시는 전략도 좋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단기 목표가는 19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안에서 HD 현대중공업 목표가 달성했고요. 이외에도 전력기기 수주 기대감 안에서 HD 현대일렉트릭 또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소식 또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AI 알고리즘 만나볼 시간이죠. 이어급 매니저의 펀더멘털 수급 그리고 추세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펀더멘털 안에서는 지주사 은행이 있고요. 수급은 2차전지, 추세는 조선과 증권입니다. 이 안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두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일까요? 오늘 아무래도 은행하고 2차전지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증권도 같은 개념이니까 한번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밸류 프로그램 이것 때문에 최근에 세제 관련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은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쪽 종목들은 상당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지주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이 세 업 섹터가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저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업 관련. 그래서 이쪽, 그다음에 은행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자료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여기에 성공한 기업이 메리츠 금융이에요. 메리츠 금융이 2020년부터 해서 계속 밸류업을 통해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세를 보여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제시한 게 TSR,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현금 배당, 배당과 자사주.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메리츠 금융 한 번 차트를 조금 볼까요? 보시면 이 종목이 전반적으로 2021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좀 긴 기간으로 보려고 월봉으로 봤는데 지금 이런 식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간중간 가정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나 그다음에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아무래도 증권주가 조금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 보시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증권주 쪽에서는 보시면 삼성증권이 지금 보시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쪽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게 삼성증권인데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키움증권, 그다음에 미래 애셋 투자증권도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NHG 투자증권.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증권주가 가장 많이 앞서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지주사, 그다음에 금융주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행주 안에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전지가 빨간색으로 물들었었는데요. 칠레 리튬 쪽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 테슬라가 무려 7% 이상 하락을 하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장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2차전지는 오늘 호재입니다. 호재예요? 네. 지금 아마 테슬라 보시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마 테슬라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 번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그 시점보다는 한 번은 더 올랐어요. 테슬라가. 그렇지만 결국 조정이 좀 필요했던 자리고요. 많이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관련 주도를 보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자동차. 그러니까 GM하고 포드 이쪽도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금리에서 테슬라가 실적이 부진해지기 시작했던 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을 낮추는 이런 전략들을 펼쳤던 건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요. 이쪽에서 종목을 하나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차 단지가 제가 계속 아마 이 시간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반기를 보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포스코 홀딩스예요. 물론 어제 칠레산 니튬에 대해서도 지금 IRA를 적용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차트가 상당히 바닥을 확인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 현실화된다면 지금 2차 전지는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지금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부터는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 말고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차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의 보조금 이야기도 오늘 간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GM과 포드가 올랐는데요. 오히려 이런 소식이 오늘 국내장 2차 전지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만나보러 가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펀더멘톨이 굉장히 강한 종목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LS입니다. 전력 관련주고요. 바닥을 딛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LS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LS가 상당히 지주사이면서 접TVR 주목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가 지주사인데 이 회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중소금주가 조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회사 어떤 포인트로 보시냐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전력 관련주거든요. LS전선, LS일렉트릭, 그다음에 LSMN. 이쪽이 다 이 회사가 거의 지주사인데 전력에 거의 집중하는 이러한 회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핵심 3사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 최근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LS전선이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 투자한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한 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본고지 미국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제는 진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LS가 이제 서서히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차트 보시면서 한 번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LS 같은 경우는 바닥을 탈피하는 양봉 흐름이 나오고 지금 약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눌림목 주고 다시 한 번 정거점까지 가지 않을까 가격 전략을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14만 9천 원에서 15만 9천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0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1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LS 목표가 20만 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수급 추세 공개해 주시죠. 추세가 9인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열어볼까요? HD현대입니다. 조선 그리고 증권이 추세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조선 안에서 가져와 주셨거든요. 어떤 모멘텀 들고 있는 HD현대일까요? 네. 내용 보시면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아까 앞에 LS는 전력 쪽이었죠. 그런데 이 회사는 요즘 지주세 회사인데 어느 쪽이냐면 조선 제일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제일 잘 나가고 있는 HD현대일렉트리 거기에 지주사.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주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쪽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는 중요한 자리가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눌림목 줄 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 7만 5천 원에서 7만 9천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가 6만 8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HD현대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무료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호근 매니저 검색하시고 5시에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호근의 10점 만점의 10점이었습니다.